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장기업 이시 따라잡기의 김종현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주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핵심 포인트는 이익률이 개선되어야 현재의 밸류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고요 뭐 제가 작년부터 조선주에 대해서는 별로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 자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 의견을 말씀드릴 만한 종목들 그 다음에 조선업종에 대한 어떤 터닝 포인트들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 중에 대표 종목 중 하나인 삼성중공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조선업종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두 가지죠 일단 올해 수주 목표를 보시면 작년 대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아놨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획과 매출을 보시면 항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목표보다 매출이 높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뭐 기간으로 보셔도 뭐 2019년 정도 그 이외에는 다 대부분 미치지 못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자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목표치를 높이는 이유는 뭘까요? 뭐 유가라든지 주변 여러가지 여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추가적인 수주가 줄어들 것 같지 않아서 이런 목표를 잡은 것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뭐 수치의 어떤 편차는 있을 수 있으나 이 증가의 방향 증가의 강도 뭐 이 정도는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빅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그대로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최근 한 5개년 살펴봤을 때도 가장 강한 회복 강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신규 매출, 신규 수주 쪽에서 이러한 강도를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런데 지금 HD조선 3사가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 회사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회사들의 회복 강도는 25% 근데 전체가 40% 그렇다면 우리가 조선업에서 가장 탑피어로 보고 있는 이쪽보다는 다른 쪽이 뭔가 좀 더 모멘텀이 있다 회복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적인 어떤 상황이겠죠 어쨌든 조선업 전체로 봤을 때 신규 수주, 매출 중대와 관련된 기대감이 올해 비교적 높다 그 정확한 수치를 맞추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과 강도에 대해서는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 수주 쪽에서는 일정 부분 모멘텀이 있다면 그러면 올해 실적은 뭘 봐야 되죠? 2년 레깅해서 그 2년 전에 선가, 2년 전에 수주했던 것들의 추이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조선업은 한 번에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니죠 수주하고 나서 계속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돈을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언제 수주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가를 장기로도 보시고 중기로도 보시면 장기 측면에서도 분명히 지금 오래간만에 올라가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죠 2020년 이후로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중고성과 굉장히 큰 폭의 진폭을 이번에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최근에 하락 강도도 조금 줄어든 양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년 레깅돼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과거 이렇게 뭐 선가가 별로였던 시기에 수주했던 것은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어떻게 진행됐다? 당연히 저가 수주할 수밖에 없었다 좋은 실적이 나올까요?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신조선가가 터닝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수주된 게 언제부터 실적이 반영된다? 작년 그리고 올해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선가가 올라갈 때는 누가 유리할까요? 공급자가 유리하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급자가 좋은 가격을 줄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줄 수가 있겠죠 물론 다른 정말로 높은 이익률의 산업처럼 높은 이익률을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받아서 그것이 이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공장은 놀리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주의 흐름들이 이제부터는 이익으로 잡힐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규 수주 측면에서 또 모멘텀이 있고 지금 당장 이익으로 잡히는 과거 수주, 2년 전 수주 측면에서 또 분명히 선가가 상승하면서 다 모멘텀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올해 흑자전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회사도 올해는 흑자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흑자전환 된다면 조금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지난 8년간 적자였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적자였기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적자여서 주가도 정말로 장기간 저평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 지금 예상으로는 이익률이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소폭의 흑자 그리고 내년에 좀 더 흑자폭이 확대되는 구조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일단 선종의 변화 그래서 2022년까지 기존 수출을 보시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 컨테이너 쪽에서 점점 LNG 선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양상이죠 자 이게 올해 신규 수주로 갔을 때 LNG 쪽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쪽은 더 줄어드는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가 추가되는 그런 양상이죠 해양 플랜트는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과거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기업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는 수주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조건으로 어떤 플랜트를 수주하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현재 해양 플랜트는 LNG와 관련되어 있는 해양 플랜트 그 다음에 플로팅 장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과거에 수주했던 그런 수주 장비 이런 쪽보다는 그래도 좀 나을 것 같다 뭐 돈 못 받거나 기술력이 떨어져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은 어쨌든 과거 대비해서 점점 돈이 안 되는 쪽의 비중은 줄이고 있다 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 거죠 얼마 정도로 줄이고 있느냐 생각보다 꽤 빠른 속도로 줄일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LNG 쪽이 워낙 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도크가 차면 2년 동안 따르는 걸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2024년부터 비중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해서 2026년도에 가면 LNG 말고 다른 걸 도크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 전 세계 물동량이 폭증하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설사 폭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도크에 이미 배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수출을 그냥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점점 LNG선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 자체도 이 종목이 안정적으로 몇 년간 흑자를 유지할지는 모르나 어쨌든 고 부가가치 선박의 증가함으로 인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조선업과 관련된 두 가지 모멘텀 삼성중호과 관련된 한 가지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선업 전체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수주 강도가 높아진다 그 다음에 2년 전에 성과가 올라가면서 잘 수주했던 그런 물량들이 올해의 실적이 잡힌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 부가가치 선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겹쳐지면서 올해는 삼성중호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벌써 주가로 봤을 때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이걸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전체적인 밸류가 1.2배에서 높아봐야 1.5배 PBR 기준으로요 이 정도 아래인데 그 위로 튀어 올라간 몇 종목들이 있죠 실적이 빠르게 개선됐죠 HSD 엔진이 가장 높은 그런 마진 흐름과 밸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한 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HD 조선과 관련되지 않은 종목 중에서 가장 수주의 확대 모멘텀이 빠른 게 대우조선해양인데요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의 2조 증자를 받고 나서 일감을 많이 받기 시작하면서 밸류가 조선주 중에서는 가장 비싸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작년에 비교적 양호한 수익률과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었던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모멘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작년에 최고치 찍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보는 삼성중호업은 여전히 바닥 측면에 놓여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8년간 적자 4분기의 어닉 쇼크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최근에 주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낮은 수준에 있는 주가가 1분기의 실적 확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확인해 줄 수 있다면 밸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차피 이게 폭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PR 밴드로 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지난 8년간 PR 밴드 자체가 없어서 이것도 또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PB 밴드는 여전히 계속 적자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 적자가 나기 시작한 2015년, 16년부터는 0.4배까지 1.6배 수준에서 0.4배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게 0.4배에서 높아봐야 0.7배 정도 수준에서 계속 수익을 오고 가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됐죠 흑자 전환 가능 적자 흑자 전환 가능 적자 이게 계속 반복된 양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우리 거래소 업종 중에서 양치기 손년 업종인 거죠 항상 연추만 되면 올해는 흑자 전환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했다가 결국은 적자 이렇게 이제 이런 역사가 반복됐는데 올해도 이제 그런 흑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그 역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나름 그래도 저평가 영역에서 꽤 오랜 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올해 1분기부터 흑자 전환되고 흑자 폭이 확대되는 모습으로 간다면 특히 환율로 인해서 우리는 달러 베이스로 받아서 결국은 원화로 바꾸는 것이니까 달러가 다시 지금의 일방적인 약세에서 약간의 강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만약에 오래 보여진다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 효과까지 있겠죠 그럴 경우에 밸류가 얼마였느냐 흑자를 내는 기간의 전체적인 밸류는 1.3배에서 1.7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1.1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이 삼성중호업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반등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한 중간값 정도 1.4배 정도를 바라보면 한 7천원 정도의 목표 가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 가격에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심 포인트는 뭐냐 결국은 이 종목이 흑자로 돌아섰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라는 것이고 과거의 사례를 고려해보면 이 정도 사이에 주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삼성중호업 아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베팅하고 있는 기관의 베팅도 아마 여기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중호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흐름 앞으로도 계속 추적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